이거는 그냥 평생 안고 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오히려 더 열심히 잘 살아야겠다 비니의 몫까지 잘 살아야겠다라고 이게 무엇보다 제가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해야 제 주변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안 해도 돼, 괜찮아 이거 할래요 하고 싶어요 해서 원더프로일들을 하게 됐어요 선률이 가지고 있는 전사나 그런 상황이나 배경들이 너무 저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생각이 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해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더는 제 인생을 함부로 내버려두지 않으려고요 부디 상처받은 사람들이 다시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응 abrasive 안을 보고 싶네. 너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하고 있을게. 걱정하지 말고 다시 만나자. 프라이데이